하는 동안 특히 대기업 갑질 피해자분들과 오랫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이분들의 제기를 돕고 구제활동을 해왔는데요. 특히 롯데그룹의 갑질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피해자연합회를 구성을 하고 오랜 시간 함께 대응을 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한 검찰의 사건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롯데의 상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후에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가난 RPC의 전 공동대표 함께 해주셨습니다. 심재민 공동대표입니다. 그리고 여기 직원이시나요?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하느니 통역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검찰이 보관하고 있어야 될 사건 기록이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갑질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단서가 되는 자료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 당진 RPC는 롯데 상사 측의 제안을 받고 미국 종합처리장을 건립했다가 롯데 상사가 쌀을 대량 수매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공장 건립 비용과 운영상의 적자로 인해 도산한 회사입니다.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는 가난 RPC 측의 롯데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롯데 상사 측이 나물나라 하는 동안 가난 RPC의 김영미 전 대표는 2010년 쌀값을 받지 못한 농민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전라북도 군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롯데 상사 측의 담당자였던 이모 씨도 소환돼 김영미 대표와 대질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가난 RPC 측은 거대기업 롯데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촉구하며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롯데 상사 측은 줄곧 김영미 대표 측에 RPC 건립을 제한한 적도 쌀 구매를 약속한 적도 없으며 가난 RPC는 롯데 상사와 전혀 무관한 회사다라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결국 롯데 상사는 김영미 대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숱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관련된 자료도 제시를 했고 증거도 여러 번 제시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판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김영미 대표는 1심 재판에서 지금 패소한 상태이지만 향소해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롯데 상사와 가난 RPC 간의 거래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김영미 대표 측은 지난 4월 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을 방문해 2010년에 조사받았던 사건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은 답은 사건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2010년 당시 김영미 대표를 고소했던 농민들까지 나서서 군산지청, 전주지검, 군산경찰서, 전북광역수사대까지 수없이 찾아다니면서 이 사건 번호와 송치번호를 겨우 확인했지만 현재까지도 사건 자료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조사는 했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사건 자료는 사라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검찰청에 해당 사건 기록이 존재하냐 이렇게 여부를 물었지만 기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자료를 폐기한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달 가까이 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산조의를 통해서 단 1분이면 찾을 수 있는 자료가 두 달 가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법적으로도 당시 사건 당사자였던 김영미 대표가 요청하면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기소 중지된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 담당 직원의 얘기입니다. 검찰의 어이없는 관리 부실이거나 또 의도적인 자료 은폐 또는 제공 거부가 아니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분명히 해명하고 책임져야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대기업의 갑질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또 다시 소송 전에 남은 힘마저 쏟아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또 다시 살아야 하기 위해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핵심적이고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인장을 앞세운 롯데상사 측이 갑질 책임을 회피하고 또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갑질 피해자를 오히려 명예훼손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할 것입니다. 가난한 RPC 측이 당한 갑질 피해와 이들이 롯데를 상대로 싸워온 10년의 시간이 법원에서마저 부정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검찰에 촉구합니다. 사건 번호 군산 10 형제형 제140825 사건 기록을 하루빨리 김영미 대표 측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대표는 당초 5월 6일에 재판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아직 자료를 찾지 못한 사정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6월 24일로 자료 제출 기한을 연기한 상황입니다. 번호인의 검초를 거쳐서 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검찰은 하루빨리 2010년에 조사했던 사건 기록을 제공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이 롯데 갑질 피해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 2018년 5월 17일입니다.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국회 인기를 10일 남긴 오늘까지도 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기업 갑질에 부도가 나고 또 빚더미에 안고도 문제제기하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기나긴 소송에 시달리면서 김인장하고 싸워야 하는 을들의 아픔이 계속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촛불 정부와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180석을 차지한 20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롯데 갑질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는 것 최소한 법원에서 자신이 상한 일을 그대로 인정받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